네, 안녕하세요. 보험프레젠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보험프레젠트 카페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어떤 정답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질문 주신 분이 좀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제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선배들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원래는 이제 영어 강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학사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이익킹이던 보안관제던 제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충족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자바 웹개발자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관제로 전직에 좀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제 보안 쪽에는 충분히 관심을 가지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관제 쪽으로 우선은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하신 거죠. 성공을 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규모가 제법 되는 사이트에서 주야비비로 이제 이교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원격관제를 하던 이제 상주관제를 하시던 우선은 이제 규모가 굉장히 이제 큰 사이트 고객 한 사이트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보안관제 하실 때도 이제 교대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주간, 야간하고 이제 비 쉬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좋고 지금 현재 다니는 중이다. 그런데 요 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한번 좀 물어보니까 아직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애매하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충분히 뭐 한 3년이던 아니면 그 이상 정도 좀 경험을 하셨다면은 여러 그런 방향들을 좀 제가 제시를 하고 명확하게 좀 답변을 주셨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애매하다는 답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분야로 이제 찬뜨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모이웨킹 쪽으로 좀 전환을 하면 좀 좋겠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질문을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안관제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은 어떤 장점들이 좀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을 좀 방향성들을 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지 경험을 하게 될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경험을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모이웨킹 인력들 하는 것들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끌리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해를 하시려면은 모이웨킹과 관련된 장단점도 좀 이야기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요. 자 우선은 이제 보안관제라고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모이웨킹이라고 하는 업무이던 저는 둘 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둘 다 이제 경험을 했죠. 물론 이제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안관제 어떻게 보면 컨설턴트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금융권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계열사 쪽에서 이제 보안관리자로 있으면서 같이 이제 보안관제나 치매대응까지 같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요것도 한 6년 정도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부분이고 모이웨킹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좀 경험을 했다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보안관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규모가 제법 큰 사이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들을 발생합니다. 근데 그 트래픽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하다보면은 누구보다 먼저 공격 형태들 이게 최신 공격 기법들이죠.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격 형태들을 읽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모이웨킹 업무라고 하는 분들이 먼저 모든 것들이 이제 공격 코드들을 먼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모이웨킹 업무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버건팅이나 그런 것들 최신 취약점이나 제로데이까지 연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 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그거를 파서 거기에 관련된 취약점들을 이제 찾아낸 부분들이고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알아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로데이인지 아니면은 이제 룰에 탐지가 되면은 아 요거는 기존에 했던 공격 기법이구나 물론 기존에 했던 공격 기법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뭐 90% 이상 뭐 어떻게 보면 95% 이상이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공격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뭐 10% 내외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비율은 더 적을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요. 그런데 그런 트래픽들을 이제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자들이 하는 공격 패턴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보안관제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어떤 기술적으로 이것들을 좀 보안관제 업무 하다 보니까 내가 모이킹 인력보다 좀 뭔가 기술적으로 좀 뒤떨어진 것 같아? 아니면 모이킹이 더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은 좀 더 공격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요 시기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 시기 때는요. 그런데 이제 막상 나중에 모이킹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택을 해서 가봤더니 솔직히 이제 웹해킹 쪽이나 모바일 해킹 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 여기서 봤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 충분히 여기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이 봤던 그런 공격 형태들을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막 새로운 어떤 공격 형태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들이 걸리겠죠. 모이킹 업무를 하시면서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실제 이제 연구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함이 느껴질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뭐 회사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어떤 업무를 계속적으로 시킨다 라고 한다면은 자기 연구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겠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적절하게 뭔가 조절을 해서 실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취약점, 새로운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그런 형식의 프로젝트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에 갔을 때 더 많은 공격을 좀 많이 배울 수 있고 먼저 배우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전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이킹이라고 하는 분야를 그러면 가지 말라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아닌데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좀 잘 알고 그 장단점을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장점이라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 부분들이 좀 장점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주야의 비비라고 하는 이교대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번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비번들을 좀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시간들을 더 확보를 합니다. 솔직히 요 업무보다는 많은 시간들을 확보를 해요. 물론 이제 모이킹 업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가 있냐면 야간 업무가 할 때가 있어요. 야간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뭐 8시부터 한 새벽 한 4시 정도인데 이때는 교대가 아니에요. 이 보안관제 인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교대 업무잖아요. 교대 업무인데 이거는 이제 교대 업무는 아니에요. 교대 업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들이 그 고객들이 좀 불안하니까 저녁에 야간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이때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뭐 2주 동안이면 2주 동안 이 시간대 하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은 시간들이 좀 보유된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소비되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새벽 4시에 가서 그냥 바로 뻗어요. 다른 거 할 템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들 할 템이 없고 바로 자면은 아침에 뭐 한 12시나 뭐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한테 더 보유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하지만은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교대 업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꺼리는 이유가 그거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몸이 피곤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또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꺼리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더 활용하게 된다면은 좀 개인 시간들을 좀 더 호구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티케년도 많아가지고 힘들다는 것은 말고도 이 트래픽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도 많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조금 적당한 자기 혼자 해도 너무 좀 적당한 그런 프로젝트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시면서도 사실 실제 공격들이 크리티컬한 것이 나오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시간들을 좀 많이 보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보안관제 했던 그런 컨설턴트들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 같은 그렇게 트래픽이 많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처리할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물론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보통 업무 하다가도 중간에 그런 것들이 여유시간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자기 역량들을 늘려야 하는 것이고 저도 이제 업무 하시면서 매일 계속적으로 이제 막 바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중간중간에 이제 저도 제 연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저는 두 개를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이쪽 업무를 했을 때가 더 많은 시간들을 좀 보유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왜 보안 담당자로 이제 금융권으로 가면서는 정신이 없었죠. 주 금융권은 낫날라요. 왜 그러냐면은 금융권 같은 경우에 이 보안 관제 업무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보안 여러가지 활동들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점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모의웨킹 업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장점들이 많이 있죠. 보안 관제에 비해서 이제 장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고객 서비스들을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좀 있어요. 여러 서비스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제법 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안 관제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요. 1년 단위로. 그러면 1년 동안에 요 서비스, 요 회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안 관제를 하게 되고 길어지면은 뭐 3년, 뭐 이렇게 5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바꿔줘요. 이게 이렇게 팀들을 이제 조금 한번 로테이션을 돌리긴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어렵다, 좀 힘들다, 아니면은 좀 지겹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 근데 이제 모의웨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한 한 달? 물론 이제 상주하는 경우는 뭐 6개월, 1년짜리도 있겠지만은 여러 서비스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돌아다닌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고객들도 만나는 것도 좀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모의웨킹 컨설턴트를 많이 추천을 하죠.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고객들이 좀 뭐 자주 바뀌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출장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환경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라고 하는 성격들. 나는 이제 좀 누군가가, 나 혼자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좀 더 이게 업무에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모의웨킹보다는 이제 모왕관제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성격들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나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셨는데 사실 나이가 32살 정도면은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지만은 아주 늦다고는 또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그런 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은 이게 회사마다 이제 모의웨킹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팀장님이 좀 빠르다면은 32살이면 팀장님이 돼요. 5년 차 정도인 것이고 저도 A3 시큐티에서 처음 컨설팅을 할 때 거의 이정도 나이 때 이제 팀장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정도의 때 보통 이제 요 나이 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입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제 팀장님하고 나이가 이제 같다 보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이제 분위기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 회사가 좀 거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많이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제 팀장한테 우선적으로 좀 물어봅니다.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냐. 물론 이제 나이를 이제 그렇게 구분하면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회사 생활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조금 그거를 팀장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능력들, 기술적인 능력들을 좀 더 키우시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그런 기술들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모의해킹 쪽으로 오신다면은 그래서 이 특화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해킹 기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최근에 이제 IoT 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해킹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스마트원도 여기에 대한 확장이라고 했겠지만은 아무튼 뭔가 되게 트렌디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해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하시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것들은 이제 다 덮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마다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요즘 추천하고 했던 그런 인력들 같은 경우는 요 나이대가 넘어서도 좀 중견기업 쪽으로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오예킹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추천도 조금 더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준비를 더 잘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제가 보안관제 쪽하고 모이킹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직에서 경력들을 쌓고 보안 담당자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 떠오르는 클라우드 쪽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뭐 요거는 이제 보안 담당자로 가시더라도 클라우드 쪽은 어차피 준비를 지금은 해야 할 입니다. 보안관제로 보안관제에 지금 계시더라도 클라우드 쪽으로 고객사가 사용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이제 클라우드를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이제 클라우드 쪽에 관련된 운영자 쪽이라면 보안관제 쪽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쪽은 당연히 필수예요. 이거는 이제 보안관제를 하던 모이킹을 하던 보안 담당제를 하던 이제 필수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안관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갔다가 뭐 저쪽에 클라우드 쪽에 좀 더 특화된 그런 회사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굉장히 좀 만족을 하더라고요. 금융권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서버들 운영이나 아니면 가상화 운영이나 그쪽 파트였어요. 꼭 보안관제만 했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클라우드 쪽으로 가더만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보안 담당자 라고 할 수는 없고 클라우드 쪽에 네이버 클라우드 이제 그쪽 운영 쪽의 담당자 아니면 클라우드 쪽으로 맞는 기획자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죠. 좋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는 그쪽이고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이쪽 보안관제 쪽으로 하신다면은 분명히 이제 모의에킹 파트보다는 기회가 많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해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보안 담당자는 이제 기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쪽 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법적인 부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으로 가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금융과 관련된 이제 금융감독 규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신용관리법이나 뭐 여러가지 거래법 신용관리법이나 이런 것들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개인정보법도 당연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하고 관련된 보안 솔루션들을 좀 많이 좀 다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파트가 좀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그쪽들도 보안 관제를 하시면서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 더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쪽으로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년차에서 5년차 정도에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인 것이고요. 만약 모의킹이라는 것을 물론 이제 제 강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했다니 이쪽이 더 연구하고 뭔가 더 좋은 것 같다. 자기한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러한 것들하고 자기 성격이 좀 맞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그것들을 공부를 압축을 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프로젝트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것 그것들을 좀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더 나이가 되기 전에 더 빨리 그 다음에 경력이 오히려 2년에서 뭐 3년 이렇게 쌓이는 것보다는 빨리 그냥 전환을 하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왜그냐면 나중에 2,3년 정도에 쌓이면은 후에도 연봉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그러면 2,3년 정도의 경력자 대리급에서 다시 이제 모이익힌 쪽으로 가면은 연봉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려면 빨리 결정을 하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면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쪽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준비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공개적으로 제가 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